폼 작성 시 사용하는 컨트롤 가겠습니다. 레이블 컨트롤 같은 경우는 제목이나 캡션 등의 설명, 텍스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레이블 컨트롤 같은 경우는 우리 뭐예요? 탭 순서 탭 5도 가지도 않았었죠? 기억나시죠? 레이블 컨트롤은 단순하게 제목이나 캡션 이런 설명 텍스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레이블 컨트롤이에요. 한번 볼까요? 폼 보기의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지금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컨트롤 그룹에 가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좀 넓힐까요? 첫 번째 있는 게 텍스트 상자고 두 번째 있는 게 바로 방금 전에 설명드린 레이블이에요. 레이블을 클릭하고 나서 드래그를 해요. 일정 크기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폼 보기를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 테스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레이블의 효과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 클릭해서 딜리트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레이블을 드래그해서 생성한 다음에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고 핀 영역을 클릭하게 되면 그냥 사라져요. 이것도 잠시 후에 나옵니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레이블 컨트롤은 제목이나 캡션 등의 설명 테스트를 텍스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라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목록 상자 컨트롤에요. 목록 상자 컨트롤을 리스트 상자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 행으로 구성되고 대개 몇 개 행을 항상 표시할 수 있는 크기로 지정이 되어 있다. 아까 목록, 목록이라는 의미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항상 몇 개 행이 표시가 돼요. 목록 상자는 그리고 콤보 상자 같은 경우 콤보, 콤보 상자 컨트롤 같은 경우는 선택 항목 목록을 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고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기 전까지는 얘는 목록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목록 상자하고 콤보 상자 차이점입니다. 목록은 목록이니까 목록에 나와 있다. 항상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콤보는 목록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얘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콤보 상자에요. 콤보 상자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콤보 상자 마법사가 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을 누르고 그 다음에 테이블은 회원 테이블을 사용을 할 거예요. 다음 그리고 성명 필드 하나만 넣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인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금 전에 한 건 콤보고 이번에는 리스트, 목록 상자 하겠습니다. 목록 상자도 똑같이 회원 테이블 쓰고 그 다음에 성명, 얘도 성명, 다음 그 다음에 정렬을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 마침. 그러면 얘는 콤보, 얘는 리스트, 목록 상자에요. 그리고 나서 폰 보기를 누르게 되면 콤보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리스트 상자 같은 경우는 요렇게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얘는 드롭다운 화살표 단추를 클릭했을 때 요렇게 나타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목록 상자 컨트롤 같은 경우는 항상 표시 콤보 상자 같은 경우는 목록이 숨겨져 있다. 혼돈하시면 안되겠죠.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속성 설정 보겠습니다. 상태 표시줄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상태 표시줄에 나타날 텍스트를 갖다가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상태 표시줄 텍스트 속성은 컨트롤을 선택했을 때 상태 표시줄에 표시할 메시지를 갖다가 설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속성 같은 경우는 사용 가능하게 할지 안 할지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컨트롤의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설정한다. 그 다음에 중복 내용 숨기기. 말 그대로 중복된 내용을 숨겨줘요. 얘는 보고서에서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은 데이터가 이전 레코드와 같을 때 중복될 때 컨트롤의 숨김 여부를 설정하는 게 바로 중복 내용 숨기기에요. 그리고 또 같이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컨트롤 마법사가 지원이 되지 않는 컨트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레이블이라든가 옵션 단추, 확인란, 그리고 선이나 사각형 이런 컨트롤들은 마법사가 지원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면 아까 어떻게 됐었어요? 자동적으로 사라졌잖아요. 추가된 레이블 컨트롤이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이런 걸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오답 지문을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요. 텍스트 상자는 바운드 컨트롤로 사용할 수 있으나 언바운드 컨트롤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뻥을 칩니다. 텍스트 상자는요. 바운드 컨트롤뿐만 아니고 언바운드 게다가 계산 컨트롤 다 쓸 수 있어요. 텍스트 상자는 바운드 연결되는 개념, 언바운드 연결 안 되는 개념, 그 다음에 계산 컨트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컨트롤 원본 속성에서 함수나 수식 사용할 때 문자는 작은 따옴표, 문자는 큰 따옴표, 그리고 필드명이나 컨트롤 이름은 큰 따옴표, 큰 따옴표가 아니고 대가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문자는 큰 따옴표, 필드명이나 컨트롤 이름은 대가로를 사용한다. 명심하셔야 되겠죠. 컨트롤의 개념 및 종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배혜지가